아 환수 잘해준다 이런데 나 환수해준 적이 없는데? 근데 디케이드 물어보니까 그게 3개월 차에 알았죠? 네 3개월 차에 그래서 아 네 안녕하세요 애니몰로티브의 테드 테드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해수어안으로 찾아왔는데 맞아요 웽수왕을 안찍었어서 왜 안찍었지? 저희가 지금 시험을 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거의 몇 개월이죠? 진짜? 5개월 5개월 정도 환수를 안했습니다 우한수왕 진짜 우한수왕 예 진발된 것은 보충해주고 있고요 진 발된 것은 보충해주고 있고 진발된 것은 보충해주고 있고 생물 탈락도 있고요 네 산호들이 좀 적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7시에요. 보통 저희가 6시에 불이 꺼지거든요. 지금 켜줘서. 오늘 또 레이아웃 변경해서 들어가는게 있는데 굉장히 상세도 괜찮고 일단 연산으로 입주니까 LPS나 SPS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살고 있고 이게 영상으로 담길지 모르는데 만다닌이 잘 살아요. 진짜 잘 살고 있어요. 만다닌도 지금 4개월 됐습니다. 4개월째 잘 살고 있고요. 만다닌이 좀 어려운 개체라고 생각해요. 어렵다기보다는 배가 꼬라서 많이 죽죠. 말라죽거나. 도련사도 많고요. 만다닌도 굉장히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정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게 있는데 꾸꾸랑 말미잘 형이거든요. 미잘 형? 네. 미잘 형님. 저희 서해에서 잡아온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잘 살고 있습니다. 안착되서. 이게 서해에서 잡아온 건데 진짜 웬만한 수입된 말미잘처럼 예뻐요.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장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월째 무한성을 한번 시험을 해보면서 느낀 거는 3도만 맞으면 정말 잘 유지가 된다. 이걸 좀 느꼈어요. 맞습니다. 맞죠. 패스에 제일 중요한. 3도. 뭐예요? 온도. 네. 염도. 염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경도. 경도. 경도까지 이 3도만 잘 맞춰주면 이렇게 잘 이어진다. 일단 이것도 연상호. 소프트코라 위주로 입니다. LPS나 SPS는 전혀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상호 위주로 키우신다면 뭐 저희가 5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우한수도 괜찮다. 가능하다. 징발된 거. 그리고 로딩물은 안 쓰고요. 수돗물로 넣어주고 있거든요. 맞죠. 그래서 벽면에 이끼를 좀 깨요. 네. 이끼데. 도착이 벽면을 맨날 담는 거니까. 3도만 맞추고 우한수로 징발된 것만 수돗물로 채워줬을 경우에 아무 이상 없고. 아무 이상 없고. 해수 탈락 없고. 상호 탈락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팩트입니다. 진짜예요. 수치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일단 온도가 한 23도 정도 돼요. 냉각기로 23도에 고정해 놓고 있고요. 원래 25도에다가 겨울이라 추워졌잖아요. 바깥 온도가 추워서 계속 여기 히터가 돌길래 23도로 내려놨습니다. 23도를 내려놨고. 염도는? 염도는 1.023 정도 돼요. 1.023. 여러분들 비중계 쓰실 때 염도기 쓰실 때 비중계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거는 부정확합니다. 똑같은 걸로 몇 번 해봐도 다섯 번 하면 다섯 번 다 다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굴절식 염도계 눈에 이렇게 하죠. 네. 굴절식 염도계를 쓰시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DJ 옆에 있다보니까 좋은 걸로 밖에 안 와가지고. 아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무난한 거. 아. 그냥 무난한 거. 네. 그렇습니다. 경도는 어떻게 되죠? 지금 8 정도. 7.8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한나치 거 쓰고 있습니다. 기존에 셀리포트 그거 썼거든요. 네. 그것도 정확한데. 보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이거 쓰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홍보가요? 네? 홍보예요? 네? 홍보예요? 홍보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항 상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텐데. 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산호들이 조금 들어간 상태에요. 그렇죠. 불이 꺼진 시간에 불을 다시 켜고 한 거라. 그리고 레이아웃 조금 변경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만에 촬영하느라 레이아웃 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명부터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 저희가 세 가지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가지입니다. 맞네. 맞어. 가운데 네 가지까지. 네. 좌측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요거는 웨이브 포인트. 올풀 블루구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옛날에 테마록스. 4등이었는데. 2등입니다. 네. 젓가락으로 이렇게 거장했구요. 기가 막힌다. 요거는 하이드라 26이구요. 하이드라. 요거는 AI 프라임. 옛날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안 쓰면 이거 그냥 방치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는데. 조명은 조명은 뭐 업그레이드 해주는지. 사로도 좀 추가하고. 고기도 추가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할 예정이고. 뭐 진짜. 딱 이만큼 쓰기에는 사실 부족함 없어요. 딱 좋습니다. 보기에 좀 지저분해서 그렇지. 그리고 상당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그렇죠. 그리고 락은 뭐 아시겠지만. 리얼리 브락이죠. 네. 리얼리 브락으로 베이스 쌓았구요. 네. 붙힌 거 없고. 칭칭이 쌓아 놨어요. 그냥 쌓아 놨고. 돌 무더기 형식인데. 맞아요. 실제로 보면 괜찮습니다. 사이사이 뭐. 물고기들이 잘 지나다니고 있고. 저희 수류 한번 또 얘기해 주시죠. 수류 궁금하시겠죠. 네. 아. 이 수조 같은 경우는. 리턴에서 양쪽에서 두 개가 나오구요. 리턴. 저희 제작 수조입니다. 리턴에서 나오고. 여기에. 볼텍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볼텍이 서로 마주 보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 뒤쪽에. 또 이제 수류 모터가 하나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쪽에서.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아. 이 산호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 수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산호는. 생물들 한번 볼까요. 딱 나와있네요. 파우더 브라운탱. 얘도 지금. 1년 가까이 살았구요. 진짜. 라벤더탱도 1년 가까이 살았구요. 브라운탱. 스코파스탱이라고도 하죠. 브라운탱도 여기 있구요. 마론. 큰 친구 한 마리 있고. 그 다음에. 만다린. 만다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잘 볼 순 없는데. 전반간 생물을 좀 추가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산호들도 좀 추가할 거고. 산호는 가급적이면. 다. 레더 종류나. 연산호로만 갈거에요. APS 넣었다가. 난리 날 것 같아서. 네. 오래 못가는데. 먹이 한번 줘볼까요. 아. 먹이 주세요. 네. 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먹이반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진짜 좋습니다. 먹이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어. 크롬미스 3마리 있네. 네. 다 쓰고 있어가지고. 많이 컸어요. 네. 일단 5개월 동안. 네. 물 보충만. 네. 5개월 동안 수돗물로 물 보충만 해줘. 진짜. 응.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헬스도왕으로 한번. 만나봤는데요. 네. 어. 항상성 유지만 잘 해준다면. 이렇게 무한수도 한 5개월 정도 가능하다. 네. 일단. 바로 환수해 주실 건가요? 아. 아니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거는 계속 무한수로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물 보충만 해주는거죠? 수돗물 보충 해주고요. 네. 이렇게만 해보고요. 네. 선포 궁금하시는데. 선구조에도. 양말 필터 안 갈거든요. 안 갈거든요. 그 양말 필터 안에 손만 넣어요. 손만. 한 달에 한 번. 네. 이렇게 갈아주고 있는데. 정말 극도로 예민하고 깔끔하게 운영하시길 원하는게 아니면. 볼 만하잖아요. 네. 진짜 볼 만하잖아요. 집에서도 이 정도 쓸 만한데. 딱 이렇게 유지하시면. 양말 필터도. 사실 또 얼마나 스트레스해 봐. 3,4일 하나씩 갈아야 한다. 맞긴 맞는데. 양말 필터 안에 그냥 그 손뭉치. 벌크형으로 된 손뭉치를 저희가 갈고 있어요. 일단은 연산업 위주에서는. 운영이 된다. 라는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수원 운영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아까. 항상성 유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 네. 항상성에서 3도. 네. 온도 연도 경정하게 유지해주시면. 저희같은 초보들도 이렇게. 어항 운영하듯이. 여러분들도. 큰 무리없이. 해수항 운영하실 수 있고. 스트레스 안 받으실거고. 쉽게 입문하시고. 오래 유지하시고. 될 것 같습니다. 뭐 해수 홍보대장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시험수조라고 했지만. 일부러 저희가 뭐 시험하려고. 막 환수를 안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맞죠? 네. 서로 환수를 해준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오히려 너무 깨끗하니까. 아. DK가 환수 했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레더 같은 것들도 뭐. TV 엄청 나오고. 네. 뭐 이러길래. 아. 했겠구나. 네. 서로 저희가 겹치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수치료에. 네. 그래서. 아이고. 서로 획득권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야. 환수 잘해준다. 이렇게 됐어요. 기가 막히게. 역을 잘 맞히네요. 환수 잘해준다. 이런데. 나 환수 해준 적이 없는데. 어. 근데 DK도 물어보니까. 그게 3개월차에 알았죠. 3개월차에. 그래서. 아. 이거 한 번. 계속 한 번. 이렇게 무한수로 해보자. 그냥 증발된 것만 채워줘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5개월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곧 12월 넘어가면. 6개월차에요. 그렇죠. 앞에 버튼도 있고. 스탑폴립이 있고. 다 있거든요. 일단 연산한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무한수로. 네. 이거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온도 환상성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속 생물 사고 죽이고. 생물 사고 죽이고 하면서. 거기 투자하지 마시고. 네. 조금 초기 비용이 비싸도. 그. 냉각기. 냉각기를 좀 구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삶도 맞추기 진짜 쉬워집니다. 그. 사실 냉각기 초기 비용이랑. 여러분들이 산호 사고 죽이고 하는 비용이. 거의 비슷할 거에요. 비슷할 거에요. 저희도 그렇긴. 그랬지만. 온도를 맞추실 때는. 다급적이면. 냉각기를 처음부터 좀 써주시는게. 네. 산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수업변에서는. 앞서 얘기한 대로. 새로운 에더들이나. 새로운 생물들. 들어오면. 다시 한 번. 해수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말을 다시네요. 자. 다시 한 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한수 해수업 오리얼좌의 애니멀로우TV의 테드.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